2021년 8월 23일자 참 아쉬운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밀리시타 글로벌 서버들의 서비스 축소 및 종료 소식 9월 30일부터 규모 축소를 시작해 완전히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합니다. 몇몇에서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하고 몇몇에서는 언젠가 망할 운명, 지금 온 거다라는 의견이 아닙니다. 저 역시 아쉬우면서도 현재 운영에 있어서 언젠가는 진짜 망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밀리시타가 왜 서비스를 종료했는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글로벌 서버가 종료하게 된 요인은 참 많겠지만 전 그중 이 세가지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미숙한 홍보, 글로벌이라는 이름의 적은 메리트와 큰 디메리트 현 한국 게임 시장에 맞지 않는 리듬 프로듀스 장르 일단 미숙한 홍보, 초기 글로벌 서버가 출시되었을 때가 밀리마스 6주 라이브 페어리스타즈 당시 그때는 홍보 포스토를 준비하고 전용 피보이 영상에 관련 게임 영상까지 아이마스 유튜브 채널을 업로드했으며 그 힘든 시기에 내한까지 하면서 열심히 홍보해주었고 글로벌 서버 유저들을 위한 특별한 방송도 계속 진행해주었습니다. 거기다 찐 1주인 당시에는 유저들과 소통하기 위해 직접 코미널 형님이 방송까지 띄워주셨죠. 근데 그게 20년 찐 1주가 끝나고 나서 뚝 끊기게 되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로 인해 일본 본토 서버도 제대로 된 방송이나 운영활동이 힘드니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글로벌에 대한 홍보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일반 유저들에게 홍보가 되지 못하고 그저 아이마스를 아는 유저들 혹은 게임은 알았지만 언어의 장벽에 막혀서 고민하다 글 서버로 풀이하게 된 유저들만 남게 되었지만 후자는 2년 차이에 답답해하거나 1섭에 흥미가 생겨 거의 본토 넘어가지죠. 두번째 메리트와 디메리트 글로벌 서버인 만큼 그 서버가 가진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그 메리트가 적고 디메리트만 넘친다는 것입니다. 초기 글로벌 서버의 메리트는 전용 SSR, 전용 의상, 번역이 된 언어라는 메리트 딱 3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전용 SSR은 코토와 치아야, 미키 이 3개뿐이며 전용 의상인 글로리어스 트리니트도 결국 본섭에 출시하게 되면서 메리트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남은 메리트는 번역이지만 그 번역도 말이 많고 타리반한 상황 결국 2년이라는 느린 텀의 디메리트 본섭하고 똑같이 따라간다는 루즈한 상황만 남게 되었습니다. 메리트 없이 2년 느린 텀을 경험할 바에는 차라리 본섭으로 넘어가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글섭 전용 SSR이나 의상이 계속 출시하지 않는 이상은 디메리트만 남는 게임이 되어버릴 텐데 결국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마지막 한국 게임 시장에 맞지 않는 리듬 프로듀스 지금 한국 시장에도 미소녀 장르의 게임은 많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미소녀 장르 측에 속하기에 흥려할 것이라고 판단하겠지만 이런 미소녀 장르 게임들을 보면 수집형 IPG 형태의 자동 사냥가 페이투윈이라는 시스템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바쁜 시간에 자동으로 파밈이 사냥을 하고 부족한 시간은 돈으로 충당해서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 물론 밀리스타에도 인권 시스템은 있지만 이 역시 1회 플레이 성공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글섭의 경우는 아직 패스 시스템이 없어 10장이라는 제안이 있죠. 현 바쁜 사회인들은 게임을 해도 오랫동안 붙잡을 수 없기에 간단한 모바일 게임, 자동으로 사냥하며 페이투윈이 가능한 게임들을 많이 애용할 것입니다.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겠죠? 그리고 한국 시장의 리듬 프로듀스는 많이 많이 약하며 투자할 시간이 적을 것입니다. 애초에 리듬 게임이라는 장르가 페이투윈이 거의 불가능하고 실력을 엄청 요구하는 게임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진일 장벽이 높았을 것입니다. 결국 서비스 종료가 확정된 글로벌 빌리스타 왠지 과거의 모바아스 한국판이 떠오르네요. 한국판 역시 한국 아이돌을 제외하면 일본 서비에 한참 떨어진 디메리트를 가졌으니까요. 영상 마치기 전 이 사진은 섭종 공지가 올라온 후에 매출 순위와 레비퍼 이벤트 유저 랭킹입니다. 확실히 아는 사람만 하는 사람만 한다고 생각이 드는 위치네요. 영상 마치기 전